사일런트 2장 제거 사일런트 2장 제거 딱 케이슬 더 스킬이네 볼루표 내게 근데 엘리트 있음 뛰어서 터질깍이다 선정 너무 좋고 선정 너무 좋고 계단 오늘 쓸 수 있는데 승률이 중요할까 승률이 중요할까 오리얼 콘츄 오우 났어 작은 거 온다 오리알콘톨이 완전 노가드 조업이네 아니 오리알콘 대체 몇 딜 막은거야 개고슨데 제발 세단원 불겠네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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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생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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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모자랄거 같긴한데 톨이 면은 육강령 딜 잘 맞겠지 아닌가 금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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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이 1 너부 잘하고 이게대단 alguna 비행이 안 떴네 하지만 룬 피라미드 graduating 나오면서 오一定차 아 엘리트 또 길막하네 길막 멈춰 엘리트 저렇게 길막하면 쪼끔 위험한데 이렇게 많이는 안위험하 포션이 뜨냐 안뜨냐도 중요하고 안사 뺀거 좋다 방포 개반데 대단원이 없으면 내장의 체를 돌리면 되지요 아닌가 아닌말고 딱히 틀린 말은 아닌가 음 가드 안올려도 1댐이야 안사 뺀거 아 왜 에이씨 뭐야 다리걸기였네 다리 꺾기 안사 뺀거 안사 뺀거 안사 뺀거 다행이다 다행이다 룸피라미드가 그 풀 피일 때 코스트 1도 주는 유물 맞죠 뭐 그런 유물은 없다고 그런 유물은 없습니다 대도 강화할만한데 아닌가 다행이다 우산까비 다행이다 거의 다 왔네 다행이다 음 다행이다 바격숨이 다행이다 1골드 모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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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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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된 산박 폭에 나왔으면 강화 안할라 그랬는데 고개가 안나왔네 고개가 안나왔네 얘도된 산다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돌아가는 고개가 안나왔네 전풍각 쓰는 투사 4, 2, 3, 4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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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글떡 무그르글 파는 것은 크글떡 무그르글 그것도 보스 유물이라고 하는 것이냐 응 안 먹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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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너무 약해 아니 니들 아까 났잖아 왜 또 나와 아이씨 범둠이 너무 사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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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 안검체력이 30일이야 개딴딴하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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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총매짚고 상점에서 독하나 주어가는 것도 괜찮았을지도 으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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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8, 7 끔찍한 시간을... 지석이 왜 나와? 꼴받네. 연금... 겁나 살 거 없네. 상딱떼... 어, 카드 하나도 없는데... 복제 포션 유지해야 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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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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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다. 사실... 두리건 별로 필요... 필요하진 않은데... 손가락 덜 아파서 좋다. 만절 건강... 만절 건강... embodiment...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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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길이 애매하게 안나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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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어... 힘잖아 무력화 와 오리아르콘 미쳤다 진짜 이건 오리아르콘이 살렸다 그래도 덱은 된다 슬릴레오 슬릴레이 슬릴레오 염주텍 아씨 와 물음표 몇 개를 봤는데 염주 0스텍인거 아니다 아닌가? 아니 아... 아 잠깐만 물음표 몇 개 봤지? 미스터리 머신 아이랜더 왔넘 3번 봤다구요? 0스텍인거 HTML 전원 아랫 cine 0v 그래서 염주 먹었으니까 한 번, 두 번 그래 염주특 노래하는 그릇도 아무것도 안했지 양초도 아무것도 안했고 우리 토리가 나이를 하나 살렸다